오늘의 메뉴는 동태 고니알탕과 굴비구이 2마리 땡초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갈치 생선구이에서 주문해온 겁니다. 그때 영상 올라가고 사장님께서 장사가 덕분에 잘된다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내돈내산입니다. 29,000원에 다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땡초가 이제 이름값을 하는 계절이 왔네요. 아, 나 고추 맵다. 콜빈 콜빈 튼실하네 음 다짐 오 불빛 굴비 한 마리에 밥 한 숟가락이거든요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쨍초 이제 맵다 진짜 너무 맛있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 고추 엄청 맵네 저번 달아와 완전 다르네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랍랍랍 너무 맛있다 진짜 꿀맛이다 진짜 꿀맛이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엄청 맛있다 진짜 맛있다 무거워 무거워 고추맛이 매워서 아 매워 고추가 매워서 비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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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은 달콤하고 참기름 기름에 불을 넣어 주황색 오늘 아주 맛있게 너무 잘 먹고 갑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